이 날씨에 EXY가 태어난 소음을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정말 싶어요. 맞습니다. 그리고 하연씨가 전과통 중과통을 말씀하셨는데 EXYD, 이번 드림 콘서트에 시작한 소감, 느낌이 어떠신가요? 어, 네. 사실 저희가 이번에 2번째거든요. 네, 네. 아, 나아있을 때는 우리 팀장에서 어떻게 잘 거에요? 네네. 오늘 정말 재미있고 즐겁게 무대를 마치고 말하는 정말 만족스럽습니다. 아, 저 또 하연씨 최고였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하연씨, 왜 이렇게 잘하니? 아, 죄송합니다. 아까 그, 우리 EXYD 소개할 때 제가 소우 씨와 함께 아예 춤을 췄거든요. 아예, 아예 춤은 뭐하고 있을까요? 어, 건방튀기 하려구요. 건방튀기에요? 건방튀기는 어딘지 모르고 예. 아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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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아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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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솔직히 중요합니다. 건방튀기에요? 네. 아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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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시갑니다. 찍어, 찍어, 찍어. 자, 이제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남은 목소리, 남은 박수 끝까지 하실,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음 팀 소개는 홍인씨는 특별히 기명이 성격을 좀 원할까요? 아, 내가, 아니? 강제에요? 아, 네. 홍인 선배님 말구요, 박기진 선배님 버전으로 그럼 해볼게요. 그러면 한 개씩은 바뀌지시고 저는 여기 축구장이니까 올해가 10분 전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2분들 무대만 기다렸거든요 오늘 드림 콘서트에서 첫 컴백 무대를 갖는 하라 만나보시고요 아 길고 가르죠 5만원 구간에 완전체로 만나는 인피니트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2, 2, 3 2, 3 2, 3 2, 3